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6년째 이니스프리 모델을 하고 있는 소녀시대 유나입니다. 메이크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리고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모공에도 점점 신경 쓰이고 있어요. 모공 관리는 늘 같은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슈퍼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촬영 전날이나 촬영 후에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. 모공이 구석구석 깨끗해지는 느낌이고요. 또 맨 얼굴이 예쁘게 밝아지는 느낌이고 각질까지 정돈이 되니까 다음날 화장도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모공 관리 어렵게 생각하잖아요.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글로벌 뷰티워드 22이거나? 진짜 22이거나겠어요? 진짜 22이거나겠어요? toworge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다음 제품입니다. 오늘은 네 제품이 많아요. 아쉬움이 되니까요. 저는 더 큰 제품이 되니까요. 톱톱톱톱톱톱톱토양이.